예,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 파일 시스템의 계열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렉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폴더죠. 우리의 파일들을 분류해서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가 바로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로지컬한 디렉토리 스톡션은 여러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플랫. 플랫 뭐죠? 평평한, 즉 계층이 없는 디렉토리 스트럭처입니다. 파일 시스템 내에 하나의 디렉토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분들 이게 상상하기가 힘들죠. 컴퓨터에 폴더가 하나밖에 없다. 라는 개념. 상상하기 힘들텐데, 여러분이 실제로 쓰신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즉, 시스템의 디렉토리 레벨이 하나인 것. 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파일 시스템이 있으면은 큰 디렉토리가 하나가 있고, 모든 파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가장 큰 이슈, 뭐 가장 크다기보다 당연한 이슈들이죠. 처음, 파일에 이름 짓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컴퓨터 쓰실 때 바탕화면 보시면 이런 파일 하나씩 있지 않으신가요? a.txt, tmp.txt, 뭐 이런 파일 하나씩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a, a 이렇게 있던가. 그래서, 뭐 여러분이 급하게 뭘 저장할 때 이런 파일을 만들죠. 우리 바탕화면도 하나의 큰 폴더인데, 여기 이렇게 했다가 또 우리가 급하게 뭘 저장해서 a.txt 하면은 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 뭐 하죠? a, a 하고 또 있습니다. 하면 또 a, a, a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시죠. 자, 이렇게 폴더가 하나라면은 이름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의 이름을 짓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나 혼자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 내가 여기다 텍스트, a.txt 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다른 친구가 쓰면은 또 이 친구도 a.txt 라고 뭔가 저장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얘가 덮어 씌워지는 일종의 파일을 보호하는 데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파일 프로텍션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폴더가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분류하거나 따로 뭐 보관하거나 할 때 힘들겠죠. 즉, 파일을 관리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혼자 쓰면 그나마 좀 덜한데 이게 만약 여러 명이 쓰는 환경이라면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되겠죠. 예, 요즘에 이런 걸 보기 힘들지만 아마 초반에 시스템들은, 초기 시스템들은 이런 형태를 많이 띄었을 거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자, 이런 기기 뭔지 아시겠나요? 예, 초창기 MP3 플레이어입니다. 자, 요즘에는 뭐 이런 거 못 보신 학생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최초 MP3를 쓸 때는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초창기 MP3를 보면은 여기에 폴더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노래를 집어 넣는 개념입니다. 이 MP3 플레이어에 노래를 집어 넣는 개념 제가 처음 샀던 MP3는 무려 64MB를 가지는 20곡이 들어갑니다. 라고 광고하던 걸 샀었는데요. 자, 이런 시스템에 넣을 때는 폴더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이 기기에다가 음악을 집어 넣는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말은 이 얘도 어차피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 폴더가 하나인 시스템이었던 거죠. 자,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 내가 썼던 게 플라이 디렉토리 스튜렉처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층이 하나니까 너무나 불편하죠. 특히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쓰면 너무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 개선된 게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디렉토리 스튜렉처는 자, 2레벨입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플랫 디렉토리 스튜렉처는 원 레벨이었죠. 자, 2레벨 레벨을 하나 더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2가 있고 하나 더 내려간 레벨이 두 개인 디렉토리 스튜렉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용자마다 하나의 폴더를 디렉토리를 배정함으로써 앞에 있었던 이름을 짓는다던가 서로 파일을 보호하는 이슈들이 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스터 디렉토리가 되고 각각의 유저 디렉토리가 되는 형태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문제는 가지고 있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섭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 생성이 불가능해서 여전히 나 혼자 쓸 때는 파일 이름을 짓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우리가 더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사용자 간 파일을 공유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유저 2번한테 내 파일 A를 보여주고 싶으면 이 폴더 전체를 공개해야 되는 거죠. 전체를 억세스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보안의 문제도 있고 파일을 공유하는 데 이슈가 발생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전체 파일 시스템이 있고 각각 유저별로 하나의 디렉토리를 가지는 시스템 이게 바로 2레벨 디렉토리 스트럭처입니다. 자, 레벨이 2개니까 너무 힘들죠.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레벨을 늘리면 되죠. 자, 그게 바로 하이럭키컬 계층적인 이란 뜻이죠. 예, 계층적 디렉토리 스트럭처입니다. 자, 여러분이 익숙한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디렉토리 스트럭처가 바로 하이럭키컬 디렉토리 스트럭처죠. 우리 폴더 안에 폴더가 있고 이 안에 또 폴더가 있고 이런 겁니다. 즉, 트리 형태의 계층적인 디렉토리를 사용 가능하고요. 그 폴더 안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OS 입장에서 보면은 OS는 시스템컬로 이 디렉토리를 만들거나 지우는 이런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거란 뜻은 대부분의 OS가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하이럭키컬 디렉토리 스트럭처가 나오면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홈 디렉토리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하이럭키컬한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폴더들이 만들어져 있겠죠. 이렇게 있다 과정을 해볼게요. 자, 홈 디렉토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이 루트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고요. 자, 유닉스, 리눅스 쓰신 분들은 자, 이런 명령 아시나요? ls하고 물결 하면 어디로 가죠? 나의 홈으로 갑니다. 자, 마이 홈이 어디인가요? 리눅스 쓰신 분들은 나에게 할당된 디렉토리의 최상단이 됩니다. 만약에 제 유저 아이디가 블루, 저는 이런 아이디를 쓰는데 여기라면 이 상위에 어떤 계층 구조들이 있겠지만 나에게 할당된 공간의 처음 시작점은 여기가 되고요. 뭐, 이 밑으로 또 폴더들이 있겠죠. 그럼 나의 홈 디렉토리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의 시작 지점 이 홈 디렉토리가 돼서 ls해서 물결 하면 이걸로 이동을 하죠. 자, 그래서 어떤 나이가 쓸 수 있는 디렉토리의 가장 상위 디렉토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홈 디렉토리라고 하고요. 자, 커렌트 디렉토리 뭐죠? 자, 계층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여기, 현재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죠. 즉,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내가 있는 디렉토리 내가 탐색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커렌트 디렉토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이게 바로 홈가 이제 커렌트 디렉토리의 개념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을 하는 게 absolute, 절대 경로 패스 네임이죠. absolute 패스 네임, 절대 경로라는 거와 relative, 뭐죠? 상대 패스 네임, 경로죠. 상대 경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마찬가지로 드릴게요. 자, 우리 이 디렉토리 스톡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 여기 B 안에 뭐 E라는 파일이 뭐 ABC라고 할까? LBC라는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LBC의 절대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absolute 패스는 루트에서 A에 들어와서 B에 들어와서 LBC가 됩니다. 즉, 이 absolute 패스라는 것은 홈 디렉토리로부터 홈 디렉토리로부터 최종 내 목적이 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까지의 경로를 다 적는 거예요. 즉, 다시 절대 경로는 홈부터 목표까지 전체 경로를 이렇게 다 적어주는 걸 우리는 절대 경로 absolute 패스네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 경로는 뭐냐면요. 여기 나의 현재 경로 나의 current 디렉토리가 A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에 얘를 좀 지우고 할게요. A라고 가정을 하면 나의 상대 경로 relative address는 내 현재 디렉토리 A부터 찾아가면 되죠. 여기서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고요. 점에 B에 A, B, C로 적어주면 됩니다. 즉, relative 패스네임은 현재, current 디렉토리로부터 상대적인 경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만약 홈이 A였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나의 현재 홈이 C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점점 아시나요?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하죠. C에서 상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점점하고 거기 올라간 데가 A니까 여기서 이제 B로 가서 A, B, C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현재 디렉토리에 따라서 current 디렉토리에 따라서 상대 경로는 바뀌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상대 경로의 개념입니다. 얘는 즉, current 디렉토리부터 표까지 가는 길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absolute 패스는 절대 경로 홈 버터 어떻게 가느냐 넬러티브 패스는 current 디렉토리부터 어떻게 가느냐 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라키컬 디렉토리 스트럭처 너무나 잘 아는 형태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파일 시스템 안에 이렇게 폴더들이 계층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acyclic 그래프 디렉토리 스트럭처입니다. 자, 그래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자, 트리는 이렇게 내려가기만 했죠. 이렇게 내려가기만 했는데 자,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래프죠. 자, 그렇게 그래프라는 개념을 잡고 보시면 좀 편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acyclic입니다. cyclic 원형인데 원형이 될 수 없는 이게 이 안에서 이 루프가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의 디렉토리 그래프 디렉토리 스트럭처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cyclic 그래프 디렉토리 스트럭처는 하이러키컬 디렉토리 스트럭처의 확장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시느냐 하면요. 이 디렉토리 안에서 shared 디렉토리나 shared 파일을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눅스를 좀 쓰신 분들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과목을 들으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요. 링크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링크가 뭐냐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바로가기이라고 아시나요? 예, 바로가기라는 걸 보면은 자, 이게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바로가기라는 거 아시죠? 윈도우에서 쓰는 거 보시면 자, 이 바로가기의 속성 보면은 자, 얘는 저 바탕화면 있는 opengl.jpg라는 파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일, 바로가기 파일은 이 파일 자체가 아니죠. 이 자체가 아니라 얘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또 하나의 무슨 심볼 같은 거 얘를 누르면 얘가 여기로 바로 가게 해주는 말 그대로 링크인 거죠. 자, 이 링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렉토리 안에 이 shared 디렉토리나 shared 파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 디렉토리 안에 여기 어떤 파일이 있고 예, 어떤 파일이 있는데 이 디렉토리 안에 이 파일을 가르키는 어떤 링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가지게 되는 링크. 자, 그러면 얘가 여기로 왔는데 또 여기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래프 형태로 디렉토리 스트럭처가 바뀌게 되죠. 얘가 또 폴더 여기로 갔다면 저 이리 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죠. 자, 이런 걸 가지는 걸 이제 그래프 형태의 디렉토리 스트럭처라고 하게 되고요. 이 링크의 개념은 이제 유닉스의 심보링 링크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보면은 이 3라는 녀석은 이 2라는 녀석을 가르키는 링크가 되고 자, 이런 링크를 가질 수 있는 디렉토리 스트럭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폴더들이 하이라키컬하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폴더에서 어떤 파일을 얘를 이렇게 링크를 연결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얘에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이걸로 따라 들어갈 수 있게 또는 얘가 이제 여기 있는 파일 내 폴더가 아니라 다른 폴더 원래는 여기 이렇게 와야 되는 여기에 있는 거를 링크를 통해서 다다를 수 있게 해놓은 이런 링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 디렉토리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사이클릭 그래프가 되는 이유는 얘가 여기 간다고 해서 루프가 발생하진 않죠. 여기 갔다가 여기서 어딘가 또 들어갔더니 이리로 오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얘를 링크를 이렇게 만든다면 자, 이리로 들어갔다가 자, 이 안에 들어갔던 또 링크를 타고 왔던 이리로 들어오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그래프 디렉토리 스트럭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래프 디렉토리 그 중에서도 어사이클릭 그래프 디렉토리 스트럭처라는 거고요. 자, 링크 어렵고 보일 수 있지만 바로가기라고 어떤 폴더로 바로가는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두 개 하나 만들어 보세요. 바로가기 만들어서 어떤 폴더를 바로 갈 수 있게 한 다음에 이 폴더 안에 또 바로가기 해서 얘를 담고 있는 폴더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이건 사이클이 생기는 거겠죠. 자, 이게 바로 어사이클릭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어사이클릭 그래프 디렉토리 스트럭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이클을 허용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제너럴 그래프 디렉토리 스트럭처가 됩니다. 그냥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어떤 루프를 만들어내는 어떤 링크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게 제너럴 그래프 디렉토리 스트럭처라는 거고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링크를 만들면 이렇게 갔다가 이게 갔더니 또 뭔가 링크가 있는데 가봤더니 들어갔는데 또 왔더니 어, 아까 보내가 있네 또 왔더니 이렇게 뺑뺑 도는 어떤 사이클이 사이클을 허용해주는 이런 거를 제너럴 그래프 디렉토리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제너럴 그래프 디렉토리 스트럭처에서는 뭔가 파일을 탐색시 인피니트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거죠. 가서 내가 어떤 이런 X라는 파일을 찾고 싶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가서 여기 없으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봤더니 어, 여기 또 이 폴더가 있네 들어갔더니 어, 뭐 또 폴더가 나오네 뺑뺑 돌게 되는 인피니트 루프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짜거나 OS를 만들 때 자, 내가 만약 제너럴 그래프 디렉토리 스트럭처를 사용하겠다면 이런 인피니트 루프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프를 아, 그래프가 아니죠. 디렉토리 스트럭처를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디렉토리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파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라는 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빨리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